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국민 면접, 오늘은 대통령 관저부지 선정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국천 국방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용인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슬로건 같은 건 없나요? 인사하는? 무슨 부승찬입니다 이런 거요? 아니 뭐 슬로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요. 구민들을 받드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라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슴에 어떤 파란색 리본 배지를 좀 달고 보셨어요. 이거 어떤 건가요? 이채양명주라는 배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수근 상병 사건,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명풍백, 주가 조작과 관련된 배지인데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의 159분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달고 다니고 있고요. 우측은 이제 4.3과 관련된 곧 4.3이지 않습니까? 4.3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백꽃을 달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승찬 후보님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눈에 띄는 점이 캠프에서 낸 보도자료 말고도 지금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쓴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국방부 대변인 시절에 기자들과의 관계가 좀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네. 상당히 한 100여 분의 기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위에서 오더 내리는 대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신껏 했던 부분이 좀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소통을 많이 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사건을 보면서도 저렇게 소통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변인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황 토크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면접이니까 저희가 준비한 간단 이력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단 이력서 이름 부승찬 나이 1970년생 55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력 현 민주당 이채양명주 심판위원장 전 국방부 대변인 전 연세대 겸임교수 전문연구원 별명 바람이 바람처럼 살고 싶어서 지역 용인평 종교 기독교 MBTI ENTP 이상 끝 저는 이 간단 이력서 보니까 별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잠깐 소개되긴 했지만. 그냥 바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좀 제가 이제 살아온 길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해로운 바람이 있지만 저는 온정을 주는 따뜻한 바람이 되고 싶어서 항상 따뜻한 바람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셔서 이런 별명을 지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건데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4년 전에도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총선에 한번 나갔고요. 경선에 나갔었는데 제주에서 네. 나갔는데 이제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나는 정치인은 안 되는구나. 그냥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아무래도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직을 수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라는 어떤 네임이 붙는 게 좀 싫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관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주변인이 같이 기소가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아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구나. 쟤는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서 제도권 내에서 한번 좀 이런 권력에 맞서고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고 무도한 그런 모습들을 바꾸고 싶고 국민 편에 섰고 싶어서 정치를 다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에서도 선거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경기 용인병입니다. 제주도에 자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용인에서 정말 할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정치를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주에 내려갈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거를 좀 풀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정권에 맞섰었죠. 그 맞서는 과정 속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맞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홍영표 지역구 이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요. 용인뿐이 특히나 용인 시민단체와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거래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요구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용인에서 제 책을 가지고 출판기념에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인에서 나가게 됐고 또 천공이 거주하는 데가 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맞았고요. 어렸을 때 용인에 또 거주했던 기억이 있어서 용인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거주했던 기억도 있으시네요.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용인병의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군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상대인데 사실 계급으로 보면 고석 변호사가 더 높은 계급에서 전역을 한 거죠. 전역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대변인 직급이 더 높기 때문에. 아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네. 직급은 이제 제가 높았죠. 알겠습니다. 계급은 낮고 직급은 제가 높고. 네. 그래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뭐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용인의 지역구의 현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정말 국가 중대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표현으로 맞섰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10일 날 당선 확정 대통령 당선 3월 10일 날이죠. 확정되고 나서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4일 만에 국방부로 초들어와서 국방부를 빼라 3월 말까지 빼라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장소가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연막탄을 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었고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국방시설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대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블랙박스를 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가장 부합하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었나요? 아 저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권력이고요. 대통령 당선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소심한 저항을 했었던 거죠. 안보를 등한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그만큼 공기만큼 소중한데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던 겁니다. 상대인 고석 후보는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중독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간 잘했으면 관계가 없죠. 그거를 대놓고 선거운동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이제 양평고속도로 대통령실 이전 최수근 상병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이 민생법안부터 시작해서 국민 참사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권력과 안보라는 책은 관저 선정 의혹을 담기도 했지만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 안보라는 것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정치가 많이 개입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개입되고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호주 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 군이 동원돼서 군 지도부가 동원돼서 최수근 상병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국방부를 이전하다 보니까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용산 인근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믿었던 형님으로 추앙하는 미국에 의해서 도감청이 되고 지금도 아마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정보병과에서 오랜 세월 군에 있을 때 15년 동안 정보병과에 있으면서 각종 통신감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보 분야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방 국방에 있어서는요. 동맹국도 적은 아니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보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 많이 썼죠. 책에 균형...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저를 이렇게 탄압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압을 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오죽했으면 이제 뒤로에서 대변인을 경질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책에 녹아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울하다.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서운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셨으니까 현안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방산협력을 위한 인사다. 그리고 방산협력과 관련한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서 귀국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속아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호주와 이제 방산협력 방산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큰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3조 원에 달하는 장갑차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임한 대사가 이루는 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은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만나고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방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적인 관계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대사를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주 대사는 차관보급이 가는 자리입니다. 장관급이 가는 자리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산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극거 기국을 하지 않습니까? 6개국 대사들을 이제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대사들을 별도로 부른 거 아니에요. 4월 4달 22일 날 또 전 세계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급조된 거고 또 외교부에서 이제 공식 일정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기자들한테 공지도 안 했어요. 막판에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조됐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이 정치인보다 정부보다 수준이 높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연장하면서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 있는데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퍼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포렌식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이종섭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와 이제 경북경찰청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밑에서 다 밟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 이종섭 와 나와 그래서 한번 조사받고 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압수수색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종섭 장관을 그냥 다른 사람들 조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다 진행돼야 되는데 이종섭 장관을 불러서 이제 뭘 물어보겠어요. 대통령실 전화 받았냐 그거 하나밖에 물어볼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밑에서 해야 될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핵심 피의자고 실질적으로 봤으면 핵심 피의자고 이미 대통령실 일반 전화와 소통한 것도 있고 김계환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소통한 것들 다 밝혀지고 있고 카톡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종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력 개입과 관련돼서 가장 약한 고리가 이종섭이에요. 이종섭이기 때문에 대사로 보낸다. 그것도 차간보가 했던 대사로 보낸다. 명분은 방산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종섭 장관의 약한 고리라는 게 뭐냐면 국방과 관련된 거나 외교와 관련된 것들은요. 소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명분이 이게 임하지 않을 명분이 딱 하나 있어요. 국가 안보에 위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공개를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만큼 좋은 자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피하고 보자 해서 피했던 거고요. 이제 국민적 여름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총선 앞두고 떨어지니까 방산회의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잠시 귀국시키고 그런 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 주셨고 다시 총선 얘기로 시간이 많이 가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인병 지역구가 말이죠. 직전에는 물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긴 했었지만 사실 국민의힘 소속 한성규 전 의원이 계속 당선됐던 곳이잖아요. 보수세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이겼었고요.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인시 4개 선거구에서는 가장 박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아침 하루가 참 아까운 정도로 여기 올 때도 참 아까운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고요. 그동안의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졌고 그다음에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k-방역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5천 표 차이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새벽에 이제 뒤바뀐 거거든요.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동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도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볼 만한 지역이고 제가 열심히 하면 또 가능하다. 지역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용인병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민원을 듣고 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기준을 잡는 거는 수지구민은 봉이 아니다. 봉이 아니다. 네. 봉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봉을 당하는 게 좀 있죠. 어떤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편도가 수지구청역에서 신사까지 가는데 4천 원이에요. 편도가. 가격이 비싸네요. 환승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게 더 연료비적으로 효과 있고 싸고 그다음에 교통환경 시내 교통환경 체계가 너무 안 좋아요. 시내 교통환경 체계가 저도 이제 차가 없을 때 이제 걸어다니기도 하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뭐 이게 차 하나 놓치면 버스 하나 놓치면 막 20분 이상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통학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세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수지구민이 봉 취급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이거를 이뤄내기고 개선시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통문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국회 정책보좌관 하면서 예산도 달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달아봤지만요. 결국은 정부하고도 국회의원은 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개 숙일 때 배지를 달고 있지만 고개 숙일 때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개 숙일 때 뭐 장관이 됐건 아니면 공기업 사장이 됐건 사기업 사장이 됐건 대표들이 됐건 숙이는 자세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일하고 뛰고 이런 자세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국회의원은 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당에도 있어봤고 야당에도 있어봤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과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야당 쪽에 많은 예산들도 주고 야당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당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건데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 쪽으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용인병 지역구 주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구민을 닮은 지역. 구민을 닮은. 네. 구민. 수지구민을 닮은 지역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면 항상 구민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을 행사장 가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을 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의정활동 모토가 시민이 시민참여형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방형적인 게 아닌 쌍방형적인 소통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수지를 함께 그려나가는. 그럼 거기서 이어서 이게 공통 질문인데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당선되면 꼭 지키겠다는 건 공약들을 많이 걸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당선되면 꼭 지키고 싶은 게 우선적으로 저는 신분당선 요금인화를 꼭 공약으로 걸었던 거고 요금인화를 꼭 지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예 시민의 만남에 그리고 의정보고회를 없애겠다. 왜 없애죠? 국회의원들 의정보고회를 보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꼭 지켜서 시민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를 꼭 지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용인병 지역구에 뛰고 있는 국민의힘 고속후보도 모셔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